이 방탄소년단 팀은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운도 따라줬던 팀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그런데도 이건 말할 수 있는 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진짜 사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. 위치를 실감하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큰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느낌이나 좋아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제가 연습생 때 짓던 아티스트거든요. 스티브 아킹, 디자이너 같은 중. 콜라보를 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. 목표를 가질 때마다 이루어지니까 되게 얼떨떨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냥 지금처럼만 잘하자라는 게 목표이자 도전인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뭔가 이 목표 위치를 유지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노력이란 건 지금의 삶을 위해서. 제가 이 목표 위치를 한다는 게 가장 빠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의 목표 위치를 한다는 게 나의 목표 위치를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.